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우리는 바이퍼 보스레이드가 되겠네요 현재는 아예 글긴 상태이구요 수공은 한.. 아 수공 여기 옆에다 표시해줄까 차라리 될라나 사냥하면서.. 아 보스 잡으면서.. 아 잠깐만요 어 이렇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로감예 시작합니다 아 여기서는 따로 스킬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잡을게요 돌려주고요 현재 아예 글 끼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첫번째 보스 잡아주고요 아 두번째 보스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만날 보스는 가플라토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파플라토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보스가 좀 쉽지가 않죠 네네 바로 던져주고요 깃.. 깃발 대강 세워주고요 쇼피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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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준비해주시고 돌려주시고 노틸러스와 함께 에르다노바 딱 걸어줘서 바닥을 막아주고요 자 여기서 떨어지기 직전에 딱 타이밍 있게 한번 막아주시고 좋습니다 아 천천히 천천히 안걸리게끔 조심히 움직여주십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 아 그렇습니다 한번 죽어주시고요 일부러 죽은 것이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제 데미지로 킵해주시고 자 한번 막아주러 천천히 기여가주시고 다시 한번 다시 가서 자 현재의 아이템을 봐요 아 이걸 끼고 있나 아 이걸 끼고 있다 그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틸러스 써주시고 폭탄 한번 맞아주고 자 파플라투스 마크 딱 또 막아주십니다 아 그건 안되는군요 흐흐흐흐 의자가 나왔군요 쓰읍 자 어제와 어제와 같이 두번 엊그제지 엊그제처럼 파플라투스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갈 버스는 카쿰을 먼저 가죠 아 잠깐만요 아 노멀씨 노멀씨 그거 잡았어야 됐는데 쓰읍 좋습니다 음 파플라투스 23억이던데 오늘 보니까 파플라투스 잡아주고요 아 수공 올려줘 수공도 또 한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가 어디를 가야되겠습니까 매그너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그너스 매칭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아 카쿰을 왔군요 잠시 한번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노멀메그를 들어가줍니다 아 노멀카파플라스를 들어가줍니다 흐흐흐흐흐 아 저는 루시드는 갈 수 있는데요 따로 일부러 안가고 있습니다 왜 안가는가 시간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주워만 주고 탈출 시도합니다 자 다음에 갈 아이템은 어딘가 매그너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길드온을 만났군요 삭 아 좋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드매그너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핏살기 싹 써주시고 샥 샥 갑니다 이쯤에도 싸서다 핏살기를 싹 써줘요 싹카 아 안닿네 흐흐흫 아쉽습니다 안닿습니다 아쉽네요 너에게 닿기를 했지만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냥 잡아야겠군요 한번 밀려놔주고 죽어주고요 죽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잡기 위협이죠 다시 잡기 위협이죠 아 좋았습니다 아 뭐가 나왔는가 마무리 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토 3개가 나왔고요 4개 나왔구나 어 어 4에 30이면 빨리나 뭐 일정도 이제 기본적인 수익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